자 주사랑 선수 대회 대출격입니다 이제 시작한지 3일 됐는데 연타공격 자습위에 우리 송기주 선배님 체육관 선배님이 받쳐주고 어르신분들과 즐겁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천남구 교류전입니다 교류전 어 송기주 리시브 토스 좋구요 어 이게 넘기기도 쉽지 않은데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정말로 어 이동 허리 오케이 좋아 좋아 이렇게만 넘기면 돼 오케이 어 까비 좋아요 버스 어 좋습니다 상대편도 구력들이 상당해서 뚫리지 않죠 어 연타 연타 자 이번에 사랑이가 무슨 공격을 할까요 어 묵직했어 이번에 오 야 득점입니다 득점 송기주 선수 서브 서브 좋구요 어 리시브 좋습니다 어 송기주 선수 발모양 좋았어요 아 애터치죠 디딤빨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조금 더 갈키면은 아주 좋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른들과 이렇게 대회 나와가지고 주눅돼지 않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 아주 좋아요 안정적으로 다 넘기고 있습니다 좀 쐈어요 어 나이트워스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잘 넘기고 있어요 좀 불안했는데 처리하나요 아 아깝습니다 아 리시브가 좀 불안해요 지금 아주 잘 넘기고 있어요 자 1구 잡아야지 사상희 자 2구 초스 어 웬일로 나이스 나이스 자 안넘어가죠 아 요기조기 한번 찔러 봅니다 오 득점 사랑이 득점 홍기주 서브 잘살렸고 넘겨야되 기주 야 기주 나이스다 야 기주야 어어어 어 송기주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때 바로 도착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노련미 저 노련미 발바닥 비비기 아주 좋습니다 아 둘다 아직 대회 경험이 없어서 첫 대회 출전입니다 송기주와 조사란 첫 대회 출전 기주야 움쭐거리지 말고 받아 어 나이스 공개요 아 16살 이제 족구 시작한 학생인데요 제가 좀 지도하고 있어요 잘하죠 자 21점 단게임이고요 벌써 이제 11대 6입니다 11대 6 어 그래도 11대 6 12점 주사랑 선수 송기주 자 21점 단게임 어 그래도 12점은 넘었으면 좋겠네요 12점 기주 어 잘 봤는데 불안 불안해요 발모양이 아직 안잡혀가지고 이제 뒤 오케이 오케이 좋다 어 엔드라인 길게 떨어진 볼 볼 득점 득점 자 앞에 잡아주고 서랑이 그렇지 어 볼티링필 아주 좋죠 가자 연타 자 마린팀이 아닌 심판 안되신 도중 아웃 아웃 자 따라갈 수 있어요 기주야 어 잘 받았죠 아웃입니다 아웃 잘 못 받았어요 에잇 그렇지 미루면 안돼 받아야돼 옮겨주자 오 토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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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습니다 아 잘친거 봐 아하하하 잘친거 봐주라 그랬는데 같은 팀에서 오바 잡아버렸어 아 지금 마린팀이 지금 풀 지금 밟혀져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들 무료하는거 잠시만요 오 오 오 오우 오우 발라를 페인트 와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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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딱 오면은 여기서 임팩트 허리를 탕 튕겨주란 말이야 툭툭 넘겨주는게 아니라 오케이 기주야 수비 좀 잘 보란 말이야 점수는 15대9 자 15점 목적으로 하자 15점 목적으로 자 기주 정신차는 볼까요 튕겨주고 그렇지 야 그거야 그거 임팩트를 주라는 주문을 그대로 수행하자마자 바로 득점 화이팅 좋고 주장 뛰면 우리 기주 아 이거 칭찬해 주면 안돼 아 까비 잘하고 있습니다 어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 기주 그렇지 그렇지 아주 잘 넘겼습니다 아 득점 와 아 라인 맛있어요 자 기주야 에라이 아 끝까지 뛰지만 아쉽습니다 좋아요 아우 임팩트 좋고 득점 나이스 기주 안전 서브 딱 연타 아 연타 이거 읽었어요 잘 읽었어요 기주 2구 아 2구 좋아요 2구 좋아 임팩트 자 읽길도 안됐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웬만한 남성분들도 이렇게 바로 못해요 아주 좋구요 다 따고 전술을 줍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득점 버티다 보면은 상대방의 실수도 나오고 좋게 차는거 주고 벌써 13점이에요 아주 좋아요 아 까비까비 아깝습니다 기주가 있을거 기주랑 사랑이랑 번갈아가면서 이제 공격하고 있어요 요 마린팀 감독님께서 그렇게 팀을 짜주셨고 아 발등차기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 모습 꿈나무 아 이 모습 아주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자 이게 족구의 예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심판에게 악수하고 상대방 선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족구 시작되는 겁니다 자 두팀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iting 및 스트레칭 뿅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